쉐킷 쉐킷 on me 야 씨 나 맞을까? 맞아요 피 안 통해서 바로 언니 이거 쿨톳이 다른 거 있거든? 한 거에요? 오 빅 사이즈야 빅 사이즈 가자 가자 아 마시멜로가 잔뜩 있네 진짜 시원한 밀면 먹고 싶다 어 수원하고 먹고 싶다 밀면이랑 수육이랑 같이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밀면 어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야? 이리로 걷어가다? 위험하니까 이리로 돌아오세요 아 왜 여기 안 부셔져 이리로 가도 안 가 너 안 돼 돼 이런 거 야 쿨톳이 다친다 다친다 다 다니는 길이잖아 난 김민경만 갈 수 있다 야 플라스틱은 약해 오 김민경 우와 씨 와가 아닌 다 되는 거야 아 다 돼? 괜찮아 야 나무 야 아니야 아니야 왜? 가자 야 충분히 튼튼해 넓게 갈게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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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믿고 와도 돼 유나야 너 문제 없어 유나야 일로 와 좋아 그래 들어가자 여긴가 봐 자 옷 갈아 입고 왔는데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걸 먼저 사교하고 앉아보는 사람이 오늘 민경이의 반장이 될 거예요 다리에 이게 껴져요? 잠깐만 여기 안에 허벅지가 들어갈까? 저 죄송한데 제 끈은 새 건데요? 어? 안 얽어온 거네? 새 건데요? 그 피 사졌나 봐 그 피 잠깐만 홍윤아 거는 저기 홍윤아 거는 저기 제일 많이 늘어 봐 홍윤아 특혜 가위 바위 바위에서 골라가게 하자 골라가게 하자 자 내려놔 내려놔 자 민경이 건 다 터졌는데 자 꼴등에 하자 꼴등에? 꼴등에 정해지게 가위 바위 뽕 뽕 가위 바위 뽕 뽕 뽕 우선 하아 시험이 있어 자 이건 내가 하고 저기 전쟁 통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이게 불만 가지실 거예요? 저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? 예 딸랑딸랑 딸랑딸랑 불만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저는 불만이 평소에도 없어요 저는 항상 있는 성이라 불만의 왕은?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리 통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다리가 제일 얇은다 얇아? 저요 아 얘 제일 얇어? 얘요 네 길원이가 제일 얇죠 제일 얇으면 당첨 와아아아 함부로 헛불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다리예요? 네 저는 만모스입니다 만모스 다리야? 저는 모아이석상입니다 아 모아이석상이야? 유나는 뭐야? 저는 거기까지 안 되는 거 같은데?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했었지 반장을? 쿵자 쿵선생이 쿵선생이 했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지? 그치? 잠깐만 내가 작업 반장이 돼 진기루 씨 이어폰으로 거두세요 빨리 일하네 자쿠링 이거 이렇게 먹으면 돼요? 자꾸미 반장님만 줘요! 다운로드 반장하자! 아, 반장님! 반장을 하면서 우리를 좀 많이 사랑해요 김민경 표정을 하면 안 사랑하는 거 같아요! 사랑해요 김민경 자, 홍윤아! 예! 은근 없어요? 아, 저는 가져왔는데 선물 아, 선물이야! 너무 오래됐다! 너무 오래됐다! 사랑해요 김민경 해줬던 우리 풍자 자, 너네 얘도 더 작잖아 아, 근데 그냥 기분 나쁘다 이게 뭐라고 그냥 기분 나쁘다 근데 문제가 여기 다리가 들어가냐야! 늘어나봤자 1cm인데 근데 난 280이라 바래서 자, 하나 둘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자, 하나 둘 셋! 이야! 둘 셋! 이야! 이야! 이게 아닌데 이야! 우와! 우와! 아! 이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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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어 세다 아!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야? 안 잤다! 나! 유노야! 유노야 잡아! 잡아! 유노야 잡으라고! 유노야 잡으라고! 저기요 휴황골을 만들어놓고서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 죄송한데 기분 나빠서 집에 갈래요. 야 우선 이게 작아가지고 한쪽 엉덩이도 안 올라가.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. 이게 작아가지고 한쪽 엉덩이도 안 올라가. 이렇게 앉는 거네. 자 여기까지 반장은 김민경으로 반장. 반장. 제가 작업 반장이 됐습니다. 축하 안 합니까? 김민경! 김민경! 사랑해 김민경! 좋았어요. 즐거운 상상 채널S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발자. 감사합니다. 사랑해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자세히 casino.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